안녕하세요.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요가강사 김미나입니다. 오늘은 답답한 가슴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요가 동작 준비해보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명상으로 준비합니다. 편안하게 엉덩이 들썩들썩 하셔서 등에 기댄다는 느낌으로 살짝 등쪽으로 어깨 가슴 활짝 열어주시고 꼬리뼈 아래로 말아서 배에 힘줘서 눈치긋이 감아 봅니다. 손등 편안하게 무릎 위 호흡에 맞게 코로 깊게 마시고 호흡 내쉬어 보실게요. 마시는 숨에 가슴 가득 공기 넣어보시고 내쉬는 숨에 길게 내뱉어 보십니다. 숨 마시면서 가슴 갈비뼈가 활짝 확장된 느낌 내쉬면서 갈비뼈가 오그러들면서 옷이 약간 헐렁해질 수 있게끔 쭉 조아주실게요. 한번 더 깊게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내쉬어 보십시오. 눈 편안하게 뜨셔서 눈 깜빡깜빡 오른손으로 쭉 끌어올려서 왼쪽 기어 오른쪽으로 고개 겨우 등 왼쪽 어깨 아래로 지그시 눌러 주실게요. 마시는 숨 제자리 살짝 뒤통수 빗겨 잡아 오른쪽 무릎 방향으로 살짝 숙여 주십니다. 마시고 올라오시고 정면 바라보고 반대쪽 왼손 길게 끌어올려서 왼쪽 오른쪽 기어 오른쪽 왼쪽으로 내려가서 호흡 내뱉으실게요. 마시고 올라오셔서 살짝 사선 잡아 무릎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호흡 내뱉고 배꼽 단단해지고 마시고 천천히 올려서 편안하게 손 고개 편안하게 아래로 툭 떨어뜨려서 오른쪽으로 원 그려봅니다. 하나 둘 셋 자 반대 하나 둘 둘 셋 마시고 편안하게 제자리 자 어깨 기위로 쭉 끌어올려서 아래로 털썩 툭 한 번 더 어깨 기위로 쭉 끌어올려서 아래로 툭 떨어뜨릴게요. 자 이번엔 상체 앞으로 쭉 펴 봅니다. 그대로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등척추 말아 뒤쪽 왼쪽으로 천천히 돌아와서 앞으로 허리 곱게 펴 주실게요. 자 원 오른쪽 하나 둘 셋 셋 마시고 내쉬면서 등 펴 주시고 자 이번엔 반대 왼쪽으로 갔다가 등 뒤로 오른쪽으로 자 가슴 활짝 펴실게요. 하나 둘 셋 셋 자 아시고 천천히 제자리 자 숨 크게 마셨다가 손 위에서 깍지 쭉 늘려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쭉쭉쭉 그 다음에 오른쪽 내려갑니다. 호흡 내뱉고 왼쪽 엉덩이 뜨지 않게 아래로 눌러주시고 하시고 자 복부 단단하게 더 쪼아 주실게요. 하시는 숨에 올라오시고 다시 한번 위로 쭉 퀵 커졌다가 왼쪽으로 후 엉덩이 더 눌러주시고 복부에 힘 호흡 내뱉고 어깨 긴장 너무 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호흡으로 버틸게요. 후 마시고 올라오셨다가 손 깍지 풀어서 어깨 뒤로 무겁게 끌어 내립니다. 양손 바닥 앞으로 후 내려가십니다. 편안하게 호흡 자 짚고 짚고 올라오셔서 자 양손 엉덩이 뒤를 짚으셔서 가슴 활짝 열어주시고 날개에 쭉지를 모아 주셨다가 손 바닥 짚고 가슴 위 천장으로 쭉 끌어올릴게요. 이렇게 목 너무 불편하시면 가슴만 괜찮으신 분은 살짝 위로 편안하게 툭 마시면서 제자리 올라오시고 손 편안하게 손등 바닥 등척추 동그랗게 말아서 잠시 휴식 천천히 올라오실게요. 자 다리 앞으로 툭 뻗어서 한번 토닥토닥 두드려 주십니다. 자 발끝도 좌우로 왔다 갔다 고관절까지 흔들흔들 풀어주시고 자 발등 앞으로 꾹 밀어보시고 이때 무릎 허벅지 이제 힘 들어가는 거 아시죠? 뒤꿈치 앞으로 쭉 더 밀어서 허리 곧게 더 세워 주십니다. 배에 힘 다시 한번 밀고 당기고 한 번 더 밀고 당겨 보십니다. 자 발 살짝 모아서 발바닥 두드리기 다리 툭툭툭 자 반대도 툭툭툭 엇갈려서 두드려 주시고 자 편안하게 다리 모아주셨다가 엉덩이 들썩들썩 발끝 내 몸 쪽으로 당겨서 숨 크게 마셨다가 복부 허벅지 가까이 내려가서 호흡 내뱉으실게요. 호흡 상체 긴장 너무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까지만 하셔서 호흡 상체를 허리로 더 핀다는 느낌으로 호흡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손등 바닥 천천히 등을 말아 올라오셔서 허리 토닥토닥 한번 두드려 주십니다. 자 이번에 양발 오른쪽으로 모아 보실게요. 무릎 위치 똑같이 하셔서 왼손 편안하게 엉덩이 역 오른손 앞으로 나란히 호흡 숨 마시면서 손등을 밀어서 오른쪽으로 뒤로 활짝 열어서 뒤쪽 바라볼 수 있게끔 배에 힘 주시고 호흡 한번 마셨다가 내쉬고 호흡 한번 더 마셨다가 내쉬면서 손바닥 무겁게 끌어 당깁니다. 손등 바닥 왼쪽에 놓고 왼쪽 앞으로 살짝 밀어서 어깨 지그시 눌러 주실게요. 호흡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 손바닥 기 옆으로 갑니다. 바닥 짚으면서 엉덩이와 같이 사선 멀리 위로 쭉 끌어서 골반 밀어봅니다. 손끝 멀리 골반 앞으로 조금 더 밀어보시고 무리하지는 마세요. 자 내쉬는 숨에 엉덩이부터 내려오고 팔 돌려서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자 반대 발 반대 왼쪽으로 양발 모아서 엉덩이 들썩 들썩 오른손 엉덩이 옆 왼손 앞으로 나란히 손등 숨 마시면서 왼쪽으로 쭉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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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 힘 주시고 어깨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까지 가셨다가 호흡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손바닥 무겁게 끌어당겨서 손등 오른쪽 앞에 놓아서 사선 멀리 쭉 밀어봅니다 어깨 지그시 눌러보실게요 천천히 마시고 올라오시고 귀 옆으로 가셨다가 오른손 바닥 짚으면서 오른쪽 사선 멀리 쭉 끌어 밀어보십니다 호흡 천천히 엉덩이 내리면서 팔 돌려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다리 풀어서 한 번 더 토닥토닥 두드려주시고 이번엔 엎드려 누워봅니다 배를 대고 바닥에 누우셔서 자 양손 가슴 옆에 손을 갖다 대셔도 되고 허리가 불편하다 하시면 팔을 앞으로 조금 내셔도 좋습니다 가능하신 만큼에서 숨 마셨다가 위로 쭉 내쉬면서 올라오실게요 팔 너무 쭉 펴려고 하지 마시고 구부리셔도 좋습니다 이때 어깨 아래로 아래로 귀하고 멀어진다는 느낌 엉덩이 힘주시고 호흡 내뱉으실게요 천천히 후우 내쉬면서 아래로 후우 잠시 머무르시고 자 한 번 더 숨 마셨다가 바닥을 밀면서 점천히 올라오실게요 허리 힘보다 등 힘으로 쭉 끌어서 올라옵니다 후우 내쉬면서 배 가슴 후우 내쉬고 이마 편안하게 잠시 휴식 취해보십니다 자 이번엔 바닥을 짚고 앉으셔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상체 앞으로 숙여 보실게요 양손 뒤에서 깍지를 낀 상태 쭉 밀면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려봅니다 정수리가 바닥으로 가게끔 팔은 툭 한 번 떨어뜨려 보시고 가능한 만큼에서 호흡 배는 등쪽으로 조금 더 밀어서 호흡 내쉬어 봅니다 자 천천히 엉덩이 내리면서 팔도 자연스럽게 따라 내려서 호흡 팔 풀어서 엉덩이 옆에 툭 잠시 쉬어갈게요 자 바닥을 짚고 일어나 앉아보십니다 자 어깨 한 번 툭툭툭 두드려주시고 반대쪽 어깨도 툭툭툭 두드려주십니다 살짝 주먹을 지셔서 가슴 토닥토닥 반대손으로 반대쪽 가슴 토닥토닥 양손 포개서 한 번 문질러주셨다가 호흡을 크게 한 번 마시고 후 내뱉어 보실게요 한 번 더 빙글빙글 가슴 돌렸다가 호흡을 크게 한 번 마시고 후 내쉬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답한 가슴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